1. 너프 배틀그라운드 시즌 2 안녕하십니까? 빵빵이 여러분 코너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은 아아아 잠깐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너프 배틀그라운드 시즌 2를 예고로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저의 배틀그라운드 시즌 1 1편부터 5편까지 지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닌가?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려나? 그래가지고 다음주부터 너프 배틀그라운드 시즌2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시즌2를 보기 전에 원래 뭘 해야 됩니까? 맞습니다. 바로 시즌1의 약간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최초로 여태까지 제가 올렸던 배틀그라운드를 한 곳에 모아서 1편부터 5편 거의 연속 방영이라고 볼 수 있죠? 네, 연속 방영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, 코너의 배틀그라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구나. 자, 시즌2는 어떤 재미가 있을까? 아마 약간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시즌2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코너의 배틀그라운드 시즌1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즌2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와우씨 사람 내렸네. 야, 너는 초보자니까 F 누르면 아이템 먹어도 그냥 일단은 내가 2층 놀 테니까 넌 3층 먹어. 알았지? 알았어. 와 대박 테마 다 있네 배가 좋은데 우와 이게 뭐야 뭐에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지부터 다 입자 오 예뻐 예뻐 이거 어 저기다 와 샷걸 어? 어? 됐다! 프라이팬은 뭐지? 야 자세야 내려와 알았어 야 여기 차 있다 이거 어떻게 타는 건데? 야 뒤에 와가지고 예쁘게 눌러봐 알았어 하나 해볼게 간다 야 근데 왜 나 총이 없냐? 뭐하는 거야 빨리 빨리 총 안 주워? 야 빨리 총 주워 알았어 야 미안 미안해 미안해 킹킹이 되는 줄 몰랐었어 아이 베린이야 뭐하는 거야 진짜 너 때문에 헬멧 날아갔잖아 빨리 살려내 F 누르면 되니까 빨리 살려 어? 뭐야 쟤네 살리고 있네? 죽어라 이것들아 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빨리 레디 박아 다시 한 판 더 하게 아 미안해 미안해 다음부터 잘 할게 레디 할게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총소리 너넨 죽었다 어 뭐야 총소리 야 나 샷온밖에 없는데 쟤네 쓰나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야 야 그래서 내가 삼양폭백이 줬잖아 맞으라고 아 조끼는 1렙이라고 아 일단 알았어 야 내가 돌격할테니까 네가 저격 좀 해줘 어 알았어 야 나 저기 못 가겠다 한 대 맞았어 야 너 혹시 구급상자 있냐? 아니 나도 없지 아니 나도 없지 야 살려 말어 뭘 어떻게 해 그냥 일단 살려 흐흐흐흐 아 뭐야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야 일단 빨리 기워. 빨리 빨리 빨리. 알았어 갈게. 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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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쏘지마. 저기군. 어? 아싸 한 대 맞췄다. 이제 한 대만 더 맞췄면 되네. 아 칸구팔이 까분해. 역시 엣답이야. 아필이입. 아필이입. 아니, 뭐야 총소리 총소리 야 너 빨리 앉아 빨리 앉으라고 뭐하는거야 앉아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건데 일단 가야되니까 빨리 가자 야 앉는게 하려고 앉는끼 아 사죄도 좀 앉으라고 앉는키를 할려고 앉아서 땅 야 팔소리 일단 수그려 야 하나 둘 셋 하면 쏘는거다 하나 둘 셋 야 너네꺼 야 너네꺼 야 너네꺼 야 너네꺼 야 너네꺼 야 너네꺼 아니 나야돼요 아니야될키를 알려줘야야될거아니야 에이씨 야 니 눕는키는 아니야? 눕는키 당연히 하지 쉬잖아 10일5도 어 얘들아 나야атив기 찾았어 een troll 그래 잘했다 아 답답하네 내가 먼저 올라갈게 후회 야, 간다는 게 먼저 죽으러 가는 거였어? 아, 그니까. 쟤 완전 영웅몰이 했어. 야, 근데 쟤 혼잔데 왜 이렇게 잘하냐? 쟤 아까 노란추린 입고 있지 않았냐? 야! 노란추린이 그거 완전 고슬만 있는 거잖아. 야, 그런 거였어? 야, 그럼 쟤 어떻게 이겨? 쟤 오는 건 좀... 몰라. 일단, 일단 내가 쓸게, 그냥! 야, 쟤 뭐야? 야, 다 뛰! 아, 나 총도 없는데? 야, 될 대로 돼라! 옆에 저건 뭐야? 오, 뭐야? 총알 다 막아주네? 야, 더 쏘아! 더 쏘아! 더 쏘아! 더 쏘아! 뭐야, 얘? 형, 얘 왜 그러세요? 이런,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귀여운 분이 한 번만! 한 번만 알려주세요! 한 번만! 아, 말이 많아! 휴! 화잡대 엇! 보급이다! 아싸, 대박! 어, 대박, 길리시 드네? 오, 좋은데? 어? 저 지렁이는 뭐야? 흥, 귀여운 자식 어? 아싸, 이제 아이템 먹어야지 아이템이나 가지러 가볼까? 그건 또 뭐야? 아싸, 엠포다 오! 헬멧 아싸, 이 길 개꿀 아, 앞에서 싸우네 또 내가 가져야 되나? 아, 또 내가 가져야지 뭐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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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격이네. 어? 쟤 싸우네? 잡으려겠다. 자 그럼 천천히 가볼까? 어 발소비! 저풀이 저기 있었나? 어? 아! 아! 아따 한 대 맞았고. 개꿀. 개꿀. 어? 뭐야? 어? 누가 죽은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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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길이 슈트 너무 재밌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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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번. 두트로다. 우와! 10발. 와 이게 얼마만의 AK야? AK 정도에 한 번 누구 갖고 너 쏘지? 아이씨 왜 템이 없지? 너무 꽃다 오! 오호. 떡배. 좋지. 애들이나 찾으러 가야겠다 아 애들이 어딨을까? 어? 어? 저기 애들이 있네? 야 지수는 어딨냐? 나도 몰라 장난 좀 쳐야지 아 뭐야? 아 산신수 아 나 진짜 어? 저기구만? 아 미안 미안 진짜 그만 좀 치냐 야 너네 파밍 다 끝냈냐? 야 남자는 더블 배를 하나면 돼 아 난 벌써 풀템이야 나 줘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장난이지 아이씨 죽일 뻔 했잖아 저기 있네 야 너가 타구 야 뭐야 죽일거 야 세연아 여기로 올 수 있어? 나 한번 가볼게 아 뭐야 짜식들아 형은 몇 개 통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수야 저 핵 같아 야 핵이라고? 야 잡을 수 있냐? 야 한 명은 데리고 놀아볼까? 야 한 명은 데리고 놀아볼까? 아 아 아 아 아 안 맞잖아 아 아 안 맞잖아 진짜 핵 진짜로 조준해서 쏜다고 맞출 수 있을 것 같냐? 조준해서 쏘면 못 맞춘다고? 그럼 눈 감고 쏘겠다 뭐야 뭐야 쟤가 죽일거 쟤가 죽일거 쟤가 죽일거 쟤가 죽일거 쟤가 죽일거 잡았다 핵 잡았다 오 잡았다 뭐야 남자였잖아 어우 치마 있는 겨대 같은 거 아 뭐야 쟤가 또 핵 같은데 제가 다 죽였는데? 아.. 행 너무한데?